자, 우리 그동안 길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이주호 해바라기. 이 친구는 저하고 한 50년쯤 되는 것 같아요. 2년이. 제가 광교 태평양에서 사회를 보고도 연예인들을 총 담당을 하던 젊은 시절에 노래자랑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최종까지 올라온 사람이 몇 명 중에 하나였어요. 그런데 저렇게 살이 찌지 않았었는데 너네는 참 잘했는데 저 친구보다 이쁜 여자애가 있더라고요. 그 여자애를 1등 주고 쟤를 2등 줬었어요. 그 얘기를 40년 넘어서 얼마 전에 내가 솔직히 그랬었다. 미안했다. 이렇게 사과를 했더니 그랬어요. 2등 줬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거예요. 아, 얼마나 괜찮은 친구입니까? 정말. 아, 2등. 아, 그때 왜 2등 줬어요? 1등 줘야 돼. 줘야 되면 1등 줘야지. 여자 이쁘다고 1등 줘요?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받아들여. 2등을 줬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의 제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하나 또 자랑스러운 게 있습니다. 다른 사람들은 와서 올라가서 기타 줄 맞추는 시간을 오래 갔는데 이 친구는 노래를 하면서 음이 틀리면 다 맞춰요. 사람들을 지루하지 않게 하겠다. 이 말이야. 얼마나 멋지냐고. 자, 올라와. 칭찬 그만 하면 됐어. 여기 앉아서 해. 기타, 잭, 손은 여기 있어. 네가 보조받게 더 되냐. 무슨 니네 회사에서나 회장이지.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제가 자랑할 건 딱 하나. 이런 겁니다. 다 진실하게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다 형제 같으다 이 말이죠. 다 그냥 거기 사진 찍는 스님도 그렇고 이 황정리 감독, 이 무술감독 그리고 직원에 출연도 했었잖아요. 술 취한 연기. 기가 막혔잖아요. 이번에 성룡하고 다시 영화 제작을 하기로 체결을 했답니다. 그래서 같은 회사 지금 사장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모두 잘 되기를 바랍니다. 마이크 대줘야지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는 노래도 바로 그래야 되는데 몇 년 전에 오늘 이게 날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 먼저 할게요. 사랑하며 꾸었던 지난 날 꿈이 그리고 돌아가고 싶어요. 라는 시인데 꿈속으로 사랑하던 꿈속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돌아버리고 싶어요. 라는 재물을 묻혔었는데 지인들이 해바라기 돌면 안 됐다고 돌아가고 싶어요. 돌아가고 싶어요. 라고 바꿨습니다. 그 노래 비오음을 해갖고 이 노래 썼던 때 기분이 생각이 나서 이 노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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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lf hour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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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 그대 없이 왜 내가 사는지 돌아보면 어느 색인 그림자 뒷모습에 눈시울 젖어 있네 사랑하며 어떤 지난 날 꿈이 그리워 돌아가고 싶어요 그리워 돌아가고 싶어요 그리워 돌아가고 싶어요 그리워 돌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출천라는 감정 그 친각사를 한 번 보시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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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희망이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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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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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대표도 올려주시고 이상호 회장도 좀 올려주시고 전부 한 사람씩 소개를 해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. 끝까지 수고해준 우리 서성만 싸니밴드? 싸니밴드에게 박수 한번 힘차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참 싸게 잘 왔습니다. 우리 싸인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하면 싸인해주겠답니다. 우리 아들 손현 군에게도 박수 한번 힘차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 우리 손현이야 조용덕 씨. 고맙습니다.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시면 막걸리를 한 병씩 다 드리겠는데 막걸리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막걸리가 우리 전주에서 이렇게 왔고. 우리 김병래 회장 한 말씀 하시죠. 나오셔서. 일로 오세요. 한마디 뭐라고. 네. 저하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친형제처럼 지내는 제 아우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전주에 사는 김병래입니다. 요즘에 뭐 제가 평소 너무 존경하고 제가 여기 혹시 매맞일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연예인들은 그냥 따따라 따따라 그랬어요. 그런데 우리 형만큼은 참 모든 지성도 갖추시고 민격적으로 훌륭해서 제가 마음속으로 너무 감명받아가지고 한 5년인가 6년 전에 여기 고은식물원에서 이진삼 장군이 국회원 하실 적에 조양남 형이랑 그때 와보고 지금 처음 옵니다. 그런데 우리 형님 이렇게 다 지신 분들은 전부 다 훌륭하신 분들 같아요.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저는 낄 수가 없어서 저쪽 사이드에서 막걸리 한 잔 하고 왔습니다.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가시는 길 다 조심스럽게 귀향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아주 말도 많이 늘었다. 쭉 백수만 하다가 건설도 하고 별걸 다 했습니다 정말. 그런데 이제 최우께 무슨 회장도 맡고 아주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제 아우 김병래 회장이었습니다. 우리 저 황정리 감독도 한 말씀하세요. 나오셔서. 그래 SNS 유튜브에 계속 나갈 수 있도록. 안녕하십니까.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저는 70년 초에 홍콩에 가가지고 지금까지 340여 편의 웃을 영혼을 찍어왔고 성룡이를 제가 픽업을 해서 취권을 가르쳐서 찍은 게 취권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또 성룡이하고 한참 헤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만나가지고 취권이 2편을 찍기로 돼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성룡과 사업을 전부 다 같이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됐고 또한 제가 무술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무술 성지를 보니까 중국의 소림사 빼놓은 곳은 없습니다. 그래서 한국에다가 무술 성지를 만들려고 여러 곳을 찾았는데 춘천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또 모레 춘천에 가서 마지막 결의를 마친 다음에 무술 성지를 그 끝에 질 것입니다.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춘천의 무술 성지가 지어지면 오픈식 하는 날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백유식 우리 싸지 밴드 싸니 밴드의 총무이사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그 싸니 밴드의 총무를 맡고 있는 백유식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시행사를 하고 있고 마케팅을 회사입니다. 그리고 우리 앰버스대 서성만 대표하고는 벌써 횟수로 25년이 넘었어요. 넘었고 섹스폰을 같이 하면서 또 이런 좋은 기회도 갖고 또 우리 손철 큰선배님도 뵙고 해서 제가 한 3년 전서부터 제가 계속 참석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인연에 좋은 관계로 그렇게 만나뵙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다음에는 부여 사비방송 사비신문회 회장입니다. 박일규 회장이 계속해서 음악 반주 고생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. 안녕하세요. 저 부여의 사비방송 사비신문 대표 박일규입니다. 오늘같이 이런 좋은 자리에 제가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. 우리 또 손철 회장님께서 1년에 한두 번씩 꼭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서 또 많은 지인분들과 함께 이런 행복한 시간 갖게 해주시는 것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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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은 이 친구하고 카톡 주고 받는 재미에 함께 없어요. 오늘 비도 오고 이런데 이 행사 치르라고 또 고생 많이 한 손철 친구한테 박수 좀 한 번 부르세요. 감사합니다. 모두 모두 소중하신 분들입니다. 제가 잊지 않고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박민경 대표가 한 말씀 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우리 백산스님 늦게 왔는데 한마디 그래도 또 허랭은 해지 우리 스님은 또 빼는 게 없어 남자야 완전히 네 아이고 충청도 아저씨들 뭐 전국에 다 오는데 감사합니다. 뭐 삿발 혐의 현장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? 죽음은 안 맞는데 감사합니다. 다 맞췄습니다. 뭐 이쁜 아가씨 뭐 늙은 아가씨 젊은 아가씨 싸움 잘하는 놈 뭐 한 놈 다 맞췄습니다. 우리 손철 선배님 내가 올해 이 연예계 손철 박수 한 번 쳐주셔서 존경하는 선배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 다 끼리끼리라고 운동 한 사람은 운동 한 사람을 알아보고 예술 한 사람들은 예술 한 사람을 알아보고 그렇습니다. 저하고도 아주 오랜 동안 같이 이렇게 또 지내는 스님이 있죠. 아 이제 여러분들 약주가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시면 약주를 하나씩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또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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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